아니야, 이 집 뭘 자꾸 따져. 죄송합니다. 우리가 뭘 죄송해? 죄송해야지. 겁도 없이 나한테 사기쳤잖아. 사기라니. 내가 천혁이신 깨끗하게 쫓아줬잖아. 천혁이신? 그거 니들이 만든 거잖아. 야, 그리고 그 시급을 좀 올려주지. 그 천혁이신 했던 애가 다 풀었어. 그러니까 내가 귀신 알바 쓰지 말자고 했지. 이상하다, 걔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. 그럴 애가 아니긴 내가 처음 볼 때부터 딱 입 가벼워. 야! 지금부터 내 앞에서 장난치면 죽는다. 오케이. 우리가 받은 5천 들려줄게. 회자 불러. 이자는? 이자가 얼만데요? 3억 원급 배구. 이런 날강도를 봤나? 날강도. 에이, 맞아야지 납득 가는 사람들이 있어. 에이, 납득 좀 시켜드려라, 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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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아! 비켜. 밥 먹으라고 하는데 왜 기를 막고 자빠졌어. 야! 뭐? 거기 두 놈! 나랑 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 요! 우린 할 얘기 없는데 요? 회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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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오늘 부동산 간다더니 여기서 뭐하는 거야? 예! 저기가 대박부동산 홍사장입니다!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가끔은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는 귀신이 있어